에라이 꿀벌보다 못한 인간들아.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힘쓰는데 이렇게 춥고 배고파도 가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노. 왜 죽음으로 내모니. 지금 나는 우리 빌려하고 배가 고픈데 왜 그걸 모르노. 이 뚫뚫어진 놈아.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자연히 살아. 내 꿀벌이 살아야 내 자식들이 살아야 알긋나 이놈 짐승들아. 기부천사 6번 농약혁명. 이 농약혁명이 우릴 살린다 이놈들아. 제발 6번 기부천사 허경영 찍어라. 찍어라.